안녕하세요. 여러분들, 깨알깬입니다. 오늘은 무슨 날이죠? 10월 1일 추석입니다. 저도 오늘 산소를 가서 잡초를 뽑고 왔는데요. 진짜 홀이패드 자동 버튼 누르고 싶었어요. 너무 힘들어서 차도 많이 맡기고 집 오자마자 잠깐 기절했다가 겨우 약속했던 6시에 맞춰서 올 수 있었습니다. 말했죠?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으면 난 시간을 지킨다고! 아시겠습니까? 하여튼 이래가지고 윷놀이를 할 건데요. 추석이라서 157을 걸고 할 거예요. 157을 걸고 1등한 사람에게 나머지 사람들이 몰아주기. 일단 세 분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. 이거 고프로님인가 보다. 치라치노님. 이렇게 해서 한번 157 걸고 하는 겁니다, 여러분들. 다들 157은 들고 오셨겠지? 좋습니다. 흥이 나지 않으니까 노래를 좀 틀게요. 윷놀이 룰은 다 아시죠? 이렇게 집어서 올려놓으면 됩니다. 이건 뭐야? 아이템인가? 나아~~ 자, 아쿠아님이 고프로님이에요. 제가 또 윷놀이 좀 잘합니다. 느낌 갠데? 나아~~ 깔깔깔깔. 여러분들, 운들이 별로 좋지 않으시군요. 도로 일단 먹어야겠죠? 거리라는 말입니다. 이걸로 도망갑니다. 이거 그냥 돈 더 주는 건가 봐. 뭐 하나 준다? 하나 가져가십시오. 베니 vont 이로치가 걸려 있습니다. 이로치. 개 개 음, 다들 열심히 하고 있구마. 오 뭐야 아니 인상파님 구독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내 차례야? 잠깐만 기다려봐 방제 좀 이거 좀 하고 지금이야 걸 먹어야겠죠 구독 감사합니다 개면은 여기로 가는게 아겠군요 아 창훈아 고맙다 창훈아 구독 고맙다 어저께 만난 친구 남자친구인데 구독을 이렇게 해주네 고맙다 고마워 고마워 가자 나 잡지마 누구야 지금 도비님이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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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나오지마라 아 먹을 거야 안돼 괜찮아 못 쪼게 살아 있는게 있으니까 괜찮아 이거하고 한 판정도 더할 것 같네요 이기면 제가 더 하고요 좀 더 저를 먹은 죗값을 받으십쇼 저를 먹은 죄값을 받으십쇼 업어야겠죠? 레전드 아이돌 우리 인상판님 감사드립니다 구독 저 잘해요 고수입니다 나하 도빈님 말있나? 도빈님 날 도발했어 간다 이 친구 위험해요 치라치노 아 치라치노 아니구나 이거 9%구나 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잉어킹으로 할지 연번으로 할지 아 근데 나 너무 조금 많이 안 나가 있는데 말이 여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냐 도빈님이 잘하네 이게 1등이 중요한 거라서 1등이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기는 해야 돼 레전드 내꺼 너무 맛있겠죠 다 드세요 님들 1등이 중요한 건가요? 일단 이걸로 걸 가고 이걸로 죽어 그렇지 나 왜 한 번 더 안 해? 도 어버 어버 아 어버 어버 아 깜짝이야 아 저기요 야금야금 보지 마세요 어? 이걸 없네 안 먹고 그렇게 아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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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비님이 상당히 유력한데요 걸리면은 가는 게 낫겠죠 슬슬 낙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그렇지 3개? 와 저거 저거 뭐 아니면 돈대 진짜 아아 그렇지 도비님 너무 앞서가고 있다고 나 낙 한번도 안 나온 거 같아 이거는 먹어야겠죠 걸 이렇게 가야겠죠 야 이러면 희망있습니다 느낌있어 느낌있다 백도? 백도? 오! 이게 뭐야 미쳤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와 레전드다 와 잠깐만 이거 도 개 걸 육 육 안나오겠지 도 개 나오겠다 얘 옮기자 와 레전드인데 얘 뺐었어야 됐나 먹지마 먹지마 어 어 어 개 나오는 줄 알고 그냥 아주 그냥 시껍을 했네 와 치라치노님 거기서 한 번만 더 하면 들어가는 거야 안 좋은 게 아니야 치루치노님 와 완전 대박 아 이거 할매가 좋은 건가 진짜 바로 한순간에 치라치노님이 역전 했어요 다들 아시죠 견제를 해야 돼요 치라치노님 견제 잘 하라고 그렇지 육개 일단 다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끼님만 견제하면 된다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좋아 오 이러면 내가 유리해 도비님은 백도 먹을 거 없고 아 아 아 나 진짜 치라치노님 너무 무서운데 그렇지 괜찮아 괜찮아 개 정도면 괜찮지 좋다 이말이야 아 설마 내 거 먹으러 오겠어 아 아 음 걸 그렇지 도비님 도비님 나를 잡고 먹고 있어 이번에 개 나온다 걸 넣어도 되고 어 오케이 걸부터 나오고 잡고 어 모으면 이거는 백도 나오진 않겠지 아 죄송합니다 이걸로 몰을 갈게요 나이스 레전드 이러면은 얘가 이제 일로는 못 오거든요 없는 게 좋습니다 완벽해 1등이구만 아 이로치 쏠쏠하구만 저 윷놀이 고수예요 괜히 하자고 했겠어 도개 걸 괜히 하자고 했겠어 도개 걸 걸 유 도개 걸 걸 나와야 돼요 도 고프로님 잠깐만 이거 백도 노려볼까 백도 노려보자 도개 걸 도개 걸 유 유시네 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헉 제발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나하 하하하하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 모두 어 음 아 아 혹시 어떻게 이걸 잡아야긴해 하ire 일단 가자 일단 진출 zinho 잡아야 한다 åke 몰빵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개가 안 나오세요 제발 로 도 게 끝인가 하나 더 나와야 되지 저기 딱 멈출걸? 오케이 됐어 나 백도 나오면 돼 내가 백도가 나오면 된다 내가 백도가 나오면 돼 내가 백도가 나오면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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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괜찮아 육게? 아 육걸? 도게 걸 육 도게 아 이거 안되는데? 걸 도게 걸 아니 이거 지금 아 이거 고프로님한테 모든 걸 맡겨야 돼 아 걸 일단 잡아 빼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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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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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레전드예요 뭐 여기 가지 뭐 가줄 수 있지 뭐 야 레전드예요 진짜 와 운빨 망겜이라뇨 아 무슨 운빨 망겜 망겜이야 다 실력이지 다 실력이지 실력이지 야 뭐 열심히 따라오세요 열심히 따라오세요 와 이게 또 백도가 나오네 와 너무 좋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몇 판 더 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구만 지루해 지루하구만 지루해 뭐야 왜 갑자기 급발진해 도빈님도 근데 좀 잘하네 야 이게 도빈님도 참 잘하네 이거 도가 나올 리가 없잖아 30 says 으 어머 야 이게 oyen 유 도 능욕 레전드 유 여러분들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뭐 이렇지 먼저 좀 받아가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지 먼저 조금 받아가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아니 이거를 그냥 이거를 줘버리시네 오 멋있는데 럭시오 네네네네 역병 넣기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2회전 시작합니다 내가 할미 먹었어 아니 누구야 포켓필러님 너무 앞서가는데 초보임료님이 민초돌이님이었나 먹지마 그걸 먹네 초보임료님이 BSH님이었나 아 오케이 확인 이번판 느낌이 안좋은데 아 또 먹네 잠깐만 포켓필러님이 너무 잘 가는데 와 이걸 야 이거 안되겠다 저사람 견제 해야돼 절대 견제해 저사람 먹어 먹어 그렇지 걸로 내가 이거 먹어드림 먹어드림 거리다 그렇지 이제 시작해볼까 도개 걸 육 육 한번 나오자 아 나쁘지 않아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잡습니다 도개 걸 육 육으로 잡는다 여기 먹을 거 맞네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어허 어허 이거는 도개 걸 도개 도 안나오겠지 설마 낙방지 저거 하면은 다 낙 안돼 유료 아이템 아니에요 도로 잡아요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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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직 안정적이야 도 나오면 레전드인데 걸 가자 먹어 아 아니네 여기 있구나 빠져나가겠는데 도개 걸로 잡으면 됩니다 확인하셨죠? 네 민초돌이님 화이팅입니다 없나요? 어 안없네 도개걸 피해야겠다 아 굉장히 무서워요 오케이 긴장해요 직선거리에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어 도개걸윤 모 모 한 번 나오면 그렇지 잡아 오 레전드 업어 일단 유수를 업어 그 다음 하나 더 나가서 파는 거지 저기요 저기요 BSH님 하나 나갔으니까 봐줬다 그리고 내꺼 말고 이제 또 포켓필러님 것도 가져갔으니까 봐드립니다 자 모 갑니다 모게 갑니다 모게 긴장되시죠? 도 나오면 끝입니다 백돈 어 걸 아 아 도 한번 내놓을까 여기까지는 좀 들어오기 쉽지가 않거든요 도 내놓자 백도 코인 타자 백도 코인 타자 아니 진짜로 저분 조금 욕심이 많으시네 현재 이 두 분이 선두입니다 하나씩 나갔어요 너무 먹곤데? 도 나와라 아 개? 너무 개는 좀 너무 개같은걸? 그래서 가자 어쩔 수 없다 하나라도 들여보내자 도? 그렇지 잡고 도 나와라 나 도 나고 백도 나와라 좋아 아 도 개 걸 이거 애매한데 이분들 다 보내드린 다음 이분 보내드리고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걸 나가자 어 이걸 백도 코인을 탄다구요 선생님 위험한 발상을 하셨군요 도가 나오면 레전드인데 아 아 아 걸 와 이거 다 나와있네 말 잡아야 된다 저 두 개 짜리는 누가 됐든 간에 잡아야 돼 저 장군이 모아이 석상 같이 생긴 장군 여기 가야지 그렇지 도 나와라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나오냐 도 개 걸 육 뭐 안나오겠지 설마 야 저거 빨리 잡아 저거 백도 나오기 전에 잡아야 된다 백도 코인 타면 이거 진짜 답도 없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이게 안나오네 아 미치겠다 얘를 일단 내보내자 백도 코인 나오면 위험할수도 있는게 이제 백도 타면은 내가 개로 잡을수도 있어 그렇지 잘했어요 그렇지 잡아야죠 나가서 그렇죠 업고 유츠로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유츠로 먹겠다 응 아닌가 왜 안먹혔지 응 아닌가 왜 안먹혔지 하 나 이거 하나 들어가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일단 들어갑시다 아 지금 157 현재 3마리 얻은 상태입니다 아 초보님 정말 초보라고 야 이거 장군이가 너무 많이 나가 있는데 낙 너무 좋고 개 개 이제 제가 먹겠습니다 개 이제 제가 먹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거리나 왕 거리 제일 불안한데 그렇지 아 제발 아 얘 말 없다 이거 지금 그렇지 내가 개로 먹을 거예요 맛있겠죠 제가 제가 개로 먹을게요 선생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잘 나갔어 좋아요 음 좋아 자 개 나오자 개 나오자 개 나와 개 나와 개 나와 하아 간데이 가서 이거 견제 합시다 이거 두개 아 이거 장군님이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너무 강력한 상황인데 지금 뭐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 독에 걸 이거 뭐 걸 어 너무 조금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말이 하나밖에 안 남으셨네 안전하게 하시는 거구나 먹보는 힘이 지금 좀 세네 아 이거 곤란한데 자 먹보 견제 다들 주의해 주세요 먹보 견제 좀 잘해 주세요 다들 나와야죠 도개 걸 저 이제 도 아니면 개 나오면 도개 걸 셋 다 먹을 거 있습니다 자 걸로 먼저 먹어야겠죠 개가 나와야 됩니다 말이 하나 나가야겠죠 또 개가 나왔네요 요거는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도개 걸 주시니까 보셨죠 저 되게 고수 같죠 아 아하 진짜 엄청 먹어 대신에 걸로 죽을 준비하세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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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석이라고 그렇게 과식하시면 안 돼요 뭐야 버그야? 아 깜짝이야 계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 장군이 견제 해야겠죠 장군이 견제해야 됩니다 와 이게 또 육이 나온다고? 육개? 와 이러면 넘어가잖아 여기까지 이분 대박 운도 좋아 아니 이렇게? 아 그럼 잡고 가면 되는구나 육개 남았거든요 와 이거 한참 멀리 가겠는데 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먹고 잡아야 돼요 먹고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걸? 아 이게 근데 여기로 가면은 아 이리로 가면 참 좋은데 애매하긴 하다 저도 아직 몰라요 이길 수도 있어요 지금 백도 나오면 진짜 대참사구요 도 나와도 살짝 참사기는 해요 지금 장군님이 백도 나오면 진짜 대참사구요 백도 오케이 좋아 이거 가능성 있네 이거 또 1등 하겠는데요 아시라장님 어서오세요 아니 왜 그거를 뭐로 나갔어? 아니 이 사람 그걸 뭐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거 일단 개로 가고 모로 짭니다 저 이기겠는데요 또 이거 너무 미안하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지 밤이 나선다 아하하 아하하 너무 배부른데 이거 밥 안 먹어도 되겠다 저녁에 뭘 대리해요 제가 고수인거죠 자 일단 나가시구요 이렇지 파밍 나선다 아하하 아하하 노래 개 못한다고? 아니거든? 이렇지 파밍을 나선다 인간 파밍을 나선다 인간 파밍을 나선다 육개 아 노력해보세요 열심히 개 가셔야죠 제가 뭐 설마 여기서 도가 나오겠습니까 도는 안 나오겠지 야라야라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주 잘 받겠습니다 선생님들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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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좋지 이거 아 이거 이거 시청자들한테 너무 그냥 나는 이렇게 소매독해 안 받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뜯어갈 뿐 너무 좋구 너무 신나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윗놀이 너무 재밌어 윗놀이 너무 재밌어 뭐야 아 영상만 감사드립니다 영상만 감사드립니다 다시 틀어드릴게요 다시 틀어드릴게요 누구 먼저 오실래요? 윤ogang 누가 먼저 올래 윤ogang 윤ogang 민초돌이님 먼저 와요 윤og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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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한테 몰빵 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1등 해야돼 도대체 저런거는 누가 저렇게 만드는 거야 고맙습니다 영상몬 민초돌이님 고맙습니다 뭘 주실라나 군대 영짱 이 노래 아니에요 나나나나나나 군대 영짱 뭘 주시려나 와 무장조 1호치 야 1호치 알로라 라인테일 동원참치 레전드네 왜 동원참치로 한거야 통조름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다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에 다음 명절때도 또 이런거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설날에도 한번 할까 설날 때 해도 괜찮을듯 여러분들이 주신 이 1호치들 감사히 제가 잘 보거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